네 반갑습니다. 신의원입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모의고사의 실전 능력을 키워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매주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우리가 1주 첫째 주에 모의고사를 치고 중요한 거 채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셔야 돼요. 직강 인강 전부 제출을 해가지고서 이거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피드백은 당연 성적과 함께 퍼센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이 될까 이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0% 안이 합격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안에 들어온다면 안정권이다 라고 생각하고 50%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와 함께 나의 구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30% 안에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삼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영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영역별에서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채점을 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채점의 체크 포인트. 이 채점을 할 때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곧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키워드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나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거와 부연 설명.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해서 들어오시고 체크 포인트는 이 영역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이슈가 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들을 중심으로 체크 포인트, 채점이 되는 거라 키워드 암기하시고 근거와 설명을 이해하시고 시험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모의고사를 할 때는 항상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요.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팔로우 할 수 있게끔 제시는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답을 써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A급의 영역별로 이 A급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셔서 머릿속에 명확히 용어가 있으셔야지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아마도 선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50% 안에 들어가고 어쩌면 30%야. 그래도 30%예요. 시험을 치르는 인원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30% 이전에는 10% 안에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이게 늘어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이 안에 들어오려면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A급 영역의 점수는 몇 점이 4점 만점에 몇 점 정도는 받아야 될까요? 3점 내지 4점이어야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 C급은 몇 점 정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 이건 0점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으려면요. 4점 중에서 1점 이상만 받아도 이거는 합격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전략이 달라요. 문제마다 답안을 쓰는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답은 몰라도 점수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 좋다 1번, 재수없다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한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되 반복해서 1회의 모의고사에서 8회의 영역 모의고사까지 치르게 될 거고 11월달까지 9, 10월에 8번, 8회 11월에 2회 이렇게 해서 토탈 10번의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영역에서 이 영역이 더 좋다, 이 영역이 덜 점수가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10번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러보면서 자꾸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자꾸 자꾸 전략적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즉 메타인지잖아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점점 점점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A급은 3, 4점에 돌파했고 C급은 쓸 수는 있네? 뭔가 쓰기는 하네? 뭔가 쓰면 0.1점이라도 나중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뭔가도 쓰기도 하네? 이런 것에 자꾸자꾸 뭔가 전략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느낌이 오는 게 좋은 예감이에요. 절대 점수가 아닌 거예요. 절대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점수는 내려갈 거고 평균 점수는 내려갈 거고 제가 평균 점수 알려드릴 거예요. 평균 점수하고 퍼센트가 중요한 거지.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내 구간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 석차가 몇 등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점수하고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몇 퍼센트 구간 안에 내가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늘 했는데 한 2년은 안 한 것 같아요. 채점을. 제가 올해부터 다시 채점을 부활시켜가지고 채점하고 뭐 시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용시험을 치르고 와서도 채점을 해드리거든요. 제 채점이 거의 근접하게 실제 채점하고 거의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별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고 구간을 알려드리면 아 내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A급에서 분발을 해야 되는 건지 C급에서 못 쓴 건지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제일 반성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A급에서 점수가 1점인 게 제일 문제지. 그러면 A급에서 1점이 나왔다? 이건 키워드 암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채점하고 나서 뭐 해드리냐? 첨사까지 해드릴 거예요. 첨사기에서 A급이 부족합니다. 키워드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뭐부터? 암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부연 설명을 꼭 적으세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모의고사를 끝내고 나서 마무리 적중 특강은 비포용제에다가 이딴만큼 내등분을 해가지고 이게 안에 키워드를 잔잔하게 엄청나게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영역이 작은 챕터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내용을 넣어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거기서도 제가 별표가 되는 것들 A급, B급들을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키워드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들고 다니고 문제집 들고 다니고 백지노도 들고 다니면 좋지만 이걸 전부 다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적중 특강 비포 그리고 4단으로 구성된 거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테마 특강 제가 이 테마 특강은 세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가로 정리는 영역별로 하는 거고 세로 정리는 뭐냐 뭐 증후군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증후군마다 쫙 모아서 정리해주고 약물마다 쫙 모아서 정리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론마다 쫙 모아서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 올해 제가 이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의 형태를 봐가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테마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마 특강은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무리 적중 특강은 매주마다 영역별로 비파 사이즈로 나갈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리뷰하시면 돼요. 작년에 이거 10월달 한 달 해가지고 이거 합격하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다. 이거죠. 이 세 과정을 통해가지고 9, 10월, 11월 마무리, 정리, 모의고사로 정리하는 거 잘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모든 합격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막판? 벼락치기. 저는 이거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벼락치기가 아니라 앞에서 흐릿하게 해놓았던 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좀 더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도 많이 뽑았죠. 그렇죠? 올해도 많이 뽑는데 경쟁력은 아마 적을 거고 작년보단 적겠죠. 작년에 많이 갔으니까 새롭게 초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내 경쟁력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키워드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하자. 함께하자. 이거 이런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9월달에 다음주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